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전국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집단 휴진하면서 제주지역 일부 동네 의원들도 휴진했습니다. 휴진에 참여한 의원이 많지는 않아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지만 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굳게 닫힌 제주시내 한 내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는 비뇨기과와 소아과 두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산에서 제주시까지 비뇨기과를 찾아온 환자는 휴진 안내문을 읽어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른 동네 소아과도 문을 닫긴 마찬가지.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온 부모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기가 수도 의심이 돼서 병원을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병원을 투어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자들이 파악한 휴진 병원 리스트가 공유됐고 의료계를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500곳에 4.2%인 21곳이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문을 닫거나 오후에만 휴진한 곳도 있어 실제로 문을 닫은 병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서울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거나 제주도 의사회 사무실 등에 모여 현장 중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등 종합병원들은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들은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내 병의원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휴진한 병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하여 사과했었지만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7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농지입니다. 강병삼 시장은 지난 2019년 이 농지를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농사를 짓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도의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농지는 처분하겠다고 약속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시장은 첫 공판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농지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시장 임기 2년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약속도 어겼습니다. 앞으로 송실히 재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못했습니다. 현명하게 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강병삼 시장 임명 당시 논란이 일자 후보자 사정 검증과 도의의 동의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종 법률 위반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시장 후보자가 스스로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과정만 추가했을 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리지만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과 관련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도지사가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전반기 의장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도지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에서 흘러나온 하수를 분석해보니 다른 지역보다 마약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수처리장. 하루 14만 톤의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연구용력팀이 하수처리장을 찾았습니다. 정화하기 위해 모아둔 생활하수 속으로 호수를 집어넣은 뒤 3리터짜리 통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하수에 사람의 대소변에서 섞여 흘러나온 마약 성분이 있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이처럼 장비를 이용해 분기별로 4차례, 하루 동안 1시간 간격으로 하수를 채집해 마약 성분과 일일 사용 추적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하수에 섞여 있는 마약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면 제주에서 실제로 사용된 마약의 양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주 지역 하수에서는 필로폰과 암페타민 등 마약류가 4년 연속 검출됐습니다. 특히 각성제로 쓰이는 암페타민의 일일 사용 추적량은 인구 1천 명당 7.24mg으로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를 웃돌며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재작년 도내 마약류 사범 증가율도 전국 11개 권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해마다 제주 지역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관련 범죄도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 달 전쯤이었죠.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경상북도 영양군을 비하하는 듯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참에 영양의 숨은 매력을 작정하고 제대로 알리겠다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인기 채널 피식대학이 문제의 영상을 올린 건 지난달 11일.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왔다는 제목의 영양군 여행 영상이었는데 영상 속 자극적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에 이어 때아닌 지역 비하 논란까지 불거진 영양군. 인심 좋고 다 좋은데 원래 또 나물 축제 잘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골에는 커지 충격이. 경상북도가 이 같은 지역 이미지 실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영양군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 게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양 힐링 여행과 미식 여행 두 편에 걸쳐 기획했습니다. 공개된 1편은 느리게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을 주제로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영양 음내와 조선 3대 민가정원인 서석지, 선바위 밤하늘공원 등 영양의 자연 문화유산, 숨은 명소 등을 담았습니다. 영양군은 여유롭고 그리고 건강한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매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영상미가 넘치도록 제작을 했고. 이 편 미식 여행 편도 조만간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양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영양을 시작으로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도내 농촌시군의 관광 콘텐츠 제작을 꾸준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경상북도는 조회수를 의식한 왜곡된 지역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등을 통해서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정확한 지역 조사 없이 지역 비하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깨닫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의 홍수 속 우리가 무심결에 소비하던 영상에 소멸 위기를 온몸으로 맞닥뜨린 지역 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수도권 중심주의적 시각이 깔려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했고 여기에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가 쨍쨍한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릴 텐데요.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게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늘 밤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발달시키면서 제주도로 다가오겠습니다. 내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세차게 퍼붓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지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폭우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2도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지역 19도, 성판악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지역 29도, 남부지역 27도, 서부지역은 26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중산간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섬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바다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금요일에 비가 잠시 그치겠는데요.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과잉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빈 교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수소포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수소 머스와 트램 등에 공급하거나 배터리에 저장하는 제주형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과잉 생산돼 발전기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251회나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에서 농작물을 갉아먹는 멸강나방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멸강나방 성충이 발견된 데 이어 14일과 16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옥수수밭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멸강나방은 여름철에 중국에서 날아와 제주에서 번식한 뒤 유충이 농작물의 잎을 갉아먹는 달 제주도는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민예총과 한국예총 제주도 지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 도정은 구시대적 예술 통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문화예술 보조금 혁신 방안으로 도정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명시한 것은 문화예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예술을 도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반문화적 작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 현장교사 모임이 입법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중등현장교사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2부교육감 설치 입법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바른 시도와의 균형 유지와 업무량 등을 이유로 제2부교육감 설치 입법 예고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명분 없는 입법안을 부결해야 한다며 교사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의회 의장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에 성평등 지수를 측정한 결과 제주는 전체 8개 분야 가운데 고용과 소득, 돌봄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전국 1위를 하며 6년 연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 등 안전 분야에서는 61.4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